첫번째는 네 글자가 초점 된 맛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박경원님 입니다 박경원님 네 박경원님이구요 박경원님 첫번째 문화상품권이고 두번째가 딸기 뿡뿡 공주님 입니다 두번째 문화상품권이 딸기 뿡뿡 공주님 그리고 세번째가 문화상품권 5장은 빠르게 뽑을께요 승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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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그 다음에 내내 다 들어있습니다 네 감내 님 이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가장 많이 들어간 분이 뽑히지가 않았어요 아쉽게도 그 다음에 임호진 님 네번째 문화상품권은 임호진 님이구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 y y 님 y 님 입니다 y 님 네 소니 유선 헤드폰 뽑겠습니다 어 기왕이면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2 주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4 분명히 4 판다 아 안타깝게 노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판다 님 입니다 판다 님 4 브리트 제품을 충만 더 썩어 줄게요 브리트 제품을 아하 이게 닉네임이 4 적 읽기가 조금 민망한 닉네임 인데요 그레 이색 이 야 네네 제가 욕한거 아닙니다 그 닉네임이 그레 이새끼야 입니다 그레 이새끼야 닉네임 입니다 어 네 충분히 썩고 뽑겠습니다 짠 어허 표 태진 님 표 태진 님이 뽑혔습니다 수디오 헤드폰은 표 태진 표 태진 님이 뽑혔구요 4 다시 정리해 드리면 헤드폰 세계 어 소니는 판다 님 그 다음에 브리치는 그레 이색 이 아님 그 다음에 수디오는 표 태진 님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누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꿀단지 tv 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